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오늘은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그리고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여러분들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또 살아온 삶도 살아갈 삶도 다르고 생각도 외모도 나이도 많은 것들이 다르겠지만 구독자분들께 느끼고 있는 따뜻한 마음을 저도 구독자분들께 전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북튜브를 운영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낭독해드린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출판사 모모북스, 지은이, 레프 리콜라 예비치, 톨스토이, 옴기니 강승현의 바보 2반입니다. 이 책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표제작을 포함해 일곱 편의 단편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그 중 바보 2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보 2반은 러시아의 민담을 톨스토이가 각색해서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반이 바보에서 왕이 되기까지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이좋은 세 형제를 시게 하는 악마가 나타나 그들의 사이를 갈라놓고 싸우도록 이간질을 합니다. 두 형들은 악마의 뜻대로 되지만 이밤만은 악마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정말 바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쓴 톨스토이는 자기의 이익만 챙기려는 사람들보다 바보처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꿈꾸고 바라면서 바보 2반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편안히 잘 들어주세요. 바보 2반 옛날 어느 나라에 부유한 농부가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군인인 세몬과 배불뚝이 타라스 바보 2반이라는 세 아들과 귀머거리의 벙어리인 딸 말라냐가 있었다. 군인인 세몬은 임금님에게 충성하기 위해 전쟁터로 나갔고 배불뚝이 타라스는 상인에게 장사하는 법을 배운다고 시내로 나갔으며 바보 2반은 여동생과 집에 남아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 전쟁에서 공을 세운 군인 세몬은 높은 벼슬과 영지를 받고 어느 귀족의 딸과 결혼했다. 그는 봉급도 높고 땅도 많았으나 언제나 돈에 허덕이는 생활을 했다. 왜냐하면 남편이 열심히 벌어온 반면 귀족 출신인 아내는 돈을 물쓰듯이 마구 써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세모는 직접 소장료를 받기 위해 영지를 찾아갔다. 그러나 마름은 이렇게 말했다. 소장료를 낼 돈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축이나 농기구 말이나 소가 없어요. 먼저 그런 것이 있어야 수입이 생기지요. 그래서 세모는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지께서는 부자인데도 저에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토지를 3분의 1만 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다. 너는 아무것도 집에 보태준 것이 없으면서 어떻게 땅의 3분의 1이나 받을 생각을 한단 말이냐. 그러면 이반과 여동생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러자 세모는 말했다. 이반은 바보가 아닙니까? 또 말라냐는 귀머거리에다 벙어리인데 그런 애들에게 땅이 그렇게 많아서 뭐하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럼 이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자. 그러자 이반은 아주 쉽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형님 몫을 주세요. 세모는 자기 몫의 땅을 얻어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다시 임금님을 모시기 위해 떠났다. 배불뚝이 타라스도 돈을 많이 모아 상인의 딸과 결혼했다. 그러나 타라스 역시 자기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찾아갔다. 저에게도 제 몫의 땅을 나눠주세요. 그러나 아버지는 타라스에게도 땅을 주고 싶지 않아서 세몬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말했다. 너는 우리 집을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그리고 지금 집에 있는 것은 모두 이반이 이래서 번 것이다. 그러니 나는 이반과 네 여동생을 서운하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러자 타라스가 말했다. 저 녀석은 바보예요. 이반은 장가도 갈 수 없을 거고 시집 올 여자도 없어요. 벙어린 여동생도 마찬가지죠. 저런 애들한테 무슨 재산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지 않냐 이반? 그러니까 모아놓은 곡식 중 절반만 나한테 줘. 나는 농기구 같은 건 안 가져갈 테니까 저기 잿빛 수말만 가져갈게. 수말은 밭을 가는데 도움도 되지 않을 테니까 말이야. 이반은 크게 웃으며 말했다. 예,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서 타라스도 제 몫을 가져갔다. 타라스는 곡식과 잿빛 종말을 데리고 떠났다. 그리고 이반은 이전처럼 늙은 앞말 한 마리로 농사를 지으며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 삼형제가 싸우지도 않고 사이좋게 재산을 나누는 걸 본 큰 도깨비는 매우 속이 상했다. 그래서 그는 작은 도깨비 셋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보아라, 저기 인간 세상에 삼형제가 살고 있다. 군인 세문, 배불뚝이 타라스, 그리고 바보 이반 말이다. 나는 저 녀석들에게 꼭 싸움을 붙이고 싶은데, 저 바보 이반이란 놈이 내 일을 모두 망치고 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세 녀석들에게 달라붙어 서로 물어뜯고 싸우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작은 도깨비들이 말했다. 물론 할 수 있죠. 어떻게 할 셈이냐? 먼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녀석들을 먹을 것조차 없는 가난뱅이로 만든 다음 세 녀석을 한 군데 모아놓는 겁니다. 그러면 녀석들은 분명히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다. 제각기 할 일을 알고 있는 것 같군. 가서 녀석들의 사이를 갈라놓기 전에는 절대로 돌아와선 안 된다. 만일 그 일에 실패하면 너희 세 놈의 가죽을 벗겨버리고 말 테다. 도깨비들은 숲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할지 의논했다. 그리고 서로가 쉬운 일을 막겠다고 싸우다가 겨우 제비뽑기를 해서 역할을 정했다. 그리고 먼저 일을 끝낸 도깨비가 다른 도깨비를 도와주기로 했고 다시 만날 날을 정한 후 이 일을 하러 떠났다. 얼마 후 도깨비 셋은 약속대로 숲속에 모였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먼저 세몬에게 다녀온 첫째 도깨비가 말했다. 내가 맡은 일은 아주 잘 됐어. 세몬이란 놈은 내일 분명히 자기 아버지를 찾아갈 거야. 동료 도깨비들이 물었다. 어떻게 했는데? 나는 먼저 세몬에게 쓸데없는 용기를 잔뜩 불어넣어 주었지. 그랬더니 그 녀석은 왕에게 온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더군. 그러자 임금은 세몬을 대장으로 임명하고 먼저 인도를 치라고 명령했어. 모두들 인도를 치기 위해 모인 그날 밤 나는 세몬 군대의 화약에 전부 물을 부어놓았지. 인도 왕에게 달려가서 지프로 허수아비 군대를 많이 만들어 놓도록 했고 인도에 도착한 세몬의 군사들은 사방에서 밀려드는 엄청난 숫자의 군대에 잔뜩 겁을 먹더군. 물론 세몬이 발사 명령을 내렸지만 태포나 총은 나가지 않았지. 세몬의 군사들은 사색이 돼서 놀란 양떼들처럼 도망칠 때 인도 왕이 그들을 모조리 쳐부쉈어. 세몬은 망신을 당한 것은 물론이고 영지도 몰수되었지. 게다가 내일 세몬은 사형을 당할 거야. 이제 내가 할 일은 딱 한 가지 남았어. 집으로 도망칠 수 있도록 세몬을 감옥에서 꺼내주는 거야. 그래서 내일이면 모든 일이 끝날 테니까. 내 도움이 필요한 도깨비는 어서 말을 해. 그러자 타라스에게 갔다 온 도깨비도 자신의 활약상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아니 도움은 필요 없어. 내 일도 아주 잘 되어가고 있으니까. 타라스란 녀석도 이제 일주일 이상은 버티지 못할 거야. 나는 먼저 그놈의 욕심을 잔뜩 부풀려 놓았지. 그랬더니 녀석은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모두 갖고 싶어 하는 거야. 돈을 있는 대로 털어서 뭐든지 사버렸고 아직도 계속 사드리고 있다네. 급기야는 빚을 내서까지 사드리더니 그 물건들을 주체할 수 없어서 쩔쩔매고 있어. 일주일 후에는 빚을 갚아야 하는데 나는 녀석의 물건들을 전부 못 쓰게 만들어 놓을 작정이야. 그러면 빚을 갚을 길이 없어진 그 녀석은 자기 아버지에게 달려갈 거야? 자기 자랑을 마친 두 번째 도깨비는 이반에게 다녀온 셋째 도깨비에게 물었다. 네 일은 어떻게 됐어? 이상하게 내 일은 잘 안 불리네. 나는 먼저 배탈을 나게 할 작정으로 그 녀석이 마시는 크바스 주전자에 침을 잔뜩 뱉어 놓은 다음 그 녀석의 밭으로 가서 땅을 돌처럼 딱딱하게 만들어 버렸지. 그러면 녀석은 절대 밭을 갈지 못할 줄 알았어. 그런데 이 바보 녀석은 쟁기를 들고 가더니 밭을 갈아버리고 마는 거야. 배가 아파서 끙끙거리면서도 계속 밭을 갈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녀석의 쟁기를 부숴 놓았지. 그랬더니 그 녀석은 집에 가서 딴 쟁기를 가지고 와서 다시 밭을 갈기 시작하는 거야. 이번에 나는 땅속으로 들어가서 쟁긴 나를 붙잡아 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내 손만 이리저리 베이고 말았어. 그러는 사이 녀석은 밭을 거의 다 갈고 이제는 한 거랑만 남았지 뭐야. 그러니 너희들이 와서 나를 좀 도와줘. 우리가 그 녀석 하나를 때려잡지 못하면 모든 일이 허사가 되고 말 거야. 만약 그 바보가 끝내 농사를 짓게 되면 다른 형제들도 별로 어렵지 않게 살게 될 거야. 그 녀석이 두 형들을 부양할 테니 말이야. 결국 세문을 맡았던 도깨비가 내일 도우러 가겠다고 약속하고 작은 도깨비들은 일단 헤어졌다. 이반은 힘이 들었지만 묵혀두었던 밭을 거의 다 갈고 이제 한 거랑만 남겨놓았다. 그것마저도 갈아버릴 생각으로 이반은 늙은 안마를 타고 밭으로 갔다. 배가 아파서 참을 수가 없었지만 이반은 꼭 참고 앞말에 고삐를 쥐고 쟁기로 밭을 갈기 시작했다. 고랑을 따라 한 번 갔다가 되돌아오려고 하는데 마치 나무뿌리에 걸린 것처럼 쟁기가 나가지 않았다. 도깨비가 두 팔로 쟁기를 잡아당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상하네. 아까 갈고 지나갈 때는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었는데 혹시 나무뿌리인가? 이반은 이상하게 생각하며 흙 속으로 손을 넣어보았다. 그러자 뭔가 뭉클한 것이 손에 닿았다. 이반은 있는 힘껏 그것을 뽑아냈다. 나무뿌리처럼 보였지만 꿈틀거리기에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살아있는 작은 도깨비였다. 아니,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반은 도깨비를 집어들어 쟁기부리에 내리쳐 박살을 내려고 했다. 그러자 도깨비가 비명을 지르면서 애원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 대신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래? 뭘 할 수 있는데? 뭐든 말씀만 하세요. 이반은 잠시 머리를 긁다가 말했다. 지금 배가 몹시 아픈데 낫게 할 수 있겠어? 그럼요. 할 수 있죠. 어디 그럼 해봐. 도깨비는 몸을 구부리고 앉아 손톱으로 흙 속을 이리저리 뒤지더니 세 가닥으로 뻗친 나무뿌리 하나를 뽑아서 이반에게 주었다. 이걸 드세요. 이 뿌리만 드시면 어떤 병이라도 낫습니다. 이반은 뿌리를 받아서 씹어 먹었다. 그러자 정말 신통하게도 배가 아프지 않았다. 도깨비는 다시 애원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제발 놓아주세요. 그러면 땅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는 나오지 않겠습니다. 좋아. 가거라. 이반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물 속으로 떨어지는 돌멩이처럼 도깨비는 땅 속으로 사라져버렸고 그 자리에는 구멍 하나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이반은 먹고 남은 나무뿌리를 모자 속에 집어넣고 하던 일을 계속했다. 밥갈기가 끝이 나자 이반은 쟁기를 뒤집어넣고 집으로 돌아왔다. 말을 풀어놓고 집 안으로 들어가니 맏형인 세모니 그의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세모는 영지를 모두 몰수당하고 간신히 감옥에서 도망쳐 나와 아버지한테 얹혀 살려고 달려온 것이었다. 세모는 이반이 들어오자 반갑게 맞으며 말했다. 너와 함께 살려고 왔다. 새로운 자리가 생길 때까지 나와 집사람을 좀 걷어다오. 그러세요. 염려 말고 여기서 사세요. 그렇게 말하고 이반이 막 의자에 앉으려는데 이반에게서 나는 냄새가 형수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다. 아휴, 고약한 냄새가 나서 같이 식사를 못하겠어요. 그러자 세모니 동생에게 말했다. 집사람이 네 몸에서 나는 냄새가 싫다고 하니 너는 문간에서 먹었으면 좋겠구나. 알겠습니다. 마침 밤일도 나갈 시간이고 말에게 먹이도 줘야 하니 문간으로 나갈게요. 이반은 빵과 외투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그날 밤, 세모니을 맡은 첫째 도깨비는 일을 마치고 약속대로 셋째 도깨비를 도와 입안을 골탕 먹이러 찾아왔다. 하지만 밭에서 한참을 찾아다녔지만 어디에서도 입안을 맡은 셋째 도깨비를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구멍만 하나 발견했을 뿐이었다. 아무래도 셋째 도깨비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나 보군. 그렇다면 내가 대신할 수밖에 없지. 밭은 벌써 다 갈았으니 이제는 목장에 가서 그 바보를 괴롭혀야겠어. 도깨비는 입안의 목장 목초지에 가서 큰 물이 들어오게 만들었다. 풀밭은 진흙바닥이 되고 말았다. 밤 순찰을 마치고 난 입안은 큰 낫을 들고 풀을 베러 나갔다. 입안은 목초지에 도착하자 곧바로 풀을 베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느 때와는 달리 한두 번만 낫질을 하면 금방 날이 묻어져 풀이 잘리지 않았다. 진흙바닥에 낫이 자꾸 걸리기 때문이었다. 안 되겠어. 집에 가서 숫돌을 가져와야겠어. 가는 김에 빵도 좀 가져와야지. 일주일이 걸리더라도 풀을 다 베기 전에는 여기를 떠나지 말아야겠다. 도깨비는 이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 진짜? 이 녀석은 진짜 멍청하군. 안 되겠다. 다른 수를 써야겠어. 입안은 돌아와서 숫돌에 낫을 갈아가면서 다시 풀을 베기 시작했다. 도깨비는 풀 속으로 숨어들어 낫을 붙잡고 날이 진흙 속에 처박히게 만들었다. 힘은 들었지만 입안은 풀을 거의 다 베었다. 이제는 늪 주변에 풀만 남았다. 도깨비는 늪 속으로 숨어들어가면서 이렇게 결심했다. 손가락이 잘리는 안이 있더라도 저놈이 절대로 풀을 베지 못하도록 낫을 꼭 붙잡아보자. 입안은 늪으로 갔다. 그런데 생각처럼 쉽게 풀이 잘 베어지질 않았다. 화가 난 입안은 있는 힘껏 낫질을 해댔다. 도깨비도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었다. 낫을 피하기조차 힘들어서 덤불 속으로 숨어버렸다. 이반은 더욱더 힘껏 낫을 휘둘렀고 그 바람에 도깨비의 꼬리가 절반이나 잘려나갔다. 그리하여 도깨비의 가진 노력이 무색하게도 이반은 모든 풀을 다 베고 말았다. 이반은 누이 동생에게 베어놓은 풀들을 긁어모으게 한 후 이번에는 큰 낫을 들고 호미를 베러 갔다. 이반이 호미밭에 갔더니 꼬리 잘린 도깨비가 이미 호미를 마구 짓밟아 놓았기 때문에 큰 낫으로는 도저히 베일 수가 없었다. 이반은 다시 작은 낫을 가지고 와서 베기 시작했다. 호미를 금세 다 베고 난 이반은 땀을 닦으며 말했다. 이번에는 귀리를 베면 되겠다. 꼬리 잘린 도깨비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다. 귀리밭에서는 진짜 골탕을 먹어야지. 어디 내일 아침에 두고 보자. 이튿날 아침 도깨비는 귀리밭으로 달려갔으나 귀리는 이미 다 베어져 있었다. 다 익은 귀리가 밤새 떨어질까 봐 이반이 잠도 자지 않고 베었던 것이다. 도깨비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저 바보 녀석이 내 꼬리도 잘라놓고 이제 나를 골탕까지 먹이네. 전쟁터에서도 이처럼 힘들지 않았는데. 저 녀석은 밤에 잠도 자지 않으니 당할 재간이 없구나. 이번에는 호밀더미에 숨어들어가 모두 썩게 만들어버려야지. 도깨비는 호밀더미 속으로 숨어들어 호밀을 썩히기 시작했다. 그런데 호밀더미를 썩히기 위해 따뜻하게 덮이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서 잠이 들고 말았다. 이반은 앞말에 수레를 채우고 여동생과 함께 호밀을 나르러 왔다. 두어 단정도 길어낸 수레에 싣고 다시 갈퀴질을 했더니 자고 있던 도깨비가 걸려 올라왔다. 꼬리 잘린 도깨비는 갈퀴에 끼어 버둥거리면서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아니, 이런 도깨비 놈이 또 나타났네. 아닙니다. 그건 제가 아니라 제 친구였습니다. 저는 당신의 형 세몬에게 붙어있던 놈입니다. 네가 어떤 놈이건 똑같이 혼을 내주겠다. 이반이 땅바닥에 내리쳐 박살을 내려고 하자 도깨비가 애원하기 시작했다. 한 번만 놓아주세요. 다시는 오지 않겠습니다. 놓아주신다면 당신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냐? 원하신다면 무엇으로라도 군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건 내게 쓸 데가 없다. 왜 쓸 데가 없겠습니까? 군인들에게 무슨 일이든 시키시면 되는 걸요? 그럼 노래를 시켜볼까? 그럼요. 할 수 있지요. 좋다. 어디 한번 해봐라. 그러자 도깨비가 말했다. 이 호밀 한 단을 들어 땅 위에 세워놓고 흔들면서 내 종의 명령이니 호밀 집수만큼 군인이 되어라 라고만 말하십시오. 이반은 도깨비가 말한 대로 해보았다. 그러자 호밀 단이 낱낱이 흩어지더니 수많은 군인이 되면서 북을 치고 나팔을 부는 것이었다. 이반은 웃음을 터뜨렸다. 흐흑, 니놈은 여간 재주꾼이 아니구나. 아이들이 보면 아주 좋아하겠는걸? 그럼 이제 저를 놓아주시는 거죠? 안 돼. 호밀로 군대를 만들면 뭐 해? 곡식만 버리는 꼴이지. 그러니 다시 호밀로 되돌려 놓는 방법을 알려줘라. 그러자 도깨비가 말했다. 그러면 군인들의 수만큼 호밀로 변해라. 내 종의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반이 그대로 말하자 다시 호밀다발이 되었다. 도깨비는 다시 애원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제발 저를 좀 놓아주세요. 그래 좋아 가거라. 이반은 도깨비를 갈퀴에서 빼주었다. 그러자 이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도깨비는 물속으로 던져진 돌멩이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 자리엔 구멍만 하나 생겼을 뿐이었다. 이반은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는 둘째 형인 타라스와 아내가 와있었다. 타라스는 빚을 갚지 못하자 살던 곳에서 몰래 도망쳐 아버지를 찾아온 것이었다. 그는 이반을 보자 이렇게 말했다. 이반, 내가 장사를 시작할 때까지 집사람하고 나를 좀 거두어다오. 그럼요. 그렇게 하세요. 이반은 겉옷을 벗고 식탁에 앉았다. 그러자 타라스의 아내가 얼굴을 찌푸리며 입을 열었다. 나는 바보와 같이 밥을 먹을 수 없어요. 냄새도 너무 고약하단 말이에요. 그러자 타라스가 말했다. 이반, 네 몸에서 땀냄새가 많이 나는구나. 저기 문관에 가서 먹어라. 이반은 빵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면서 대답했다. 네, 그러죠 뭐. 그렇지 않아도 밤일을 나간 시간이 되었어요. 말에게도 먹이를 주어야 하고요. 타라스를 맡았던 도깨비도 그날 밤에 일이 끝나 약속대로 친구를 도와 이반을 골탕 먹이려고 밭으로 달려왔다. 밭에 나가 여기저기에서 친구를 불러보았으나 구멍 하나만 남아있을 뿐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목초지의 늪에서는 잘린 동료의 꼬리만 발견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호미를 베어낸 자리에서 또 하나의 구멍을 발견했다. 아무래도 친구들에게 나쁜 일이 생긴 모양이다. 그렇다면 내가 대신 그 바보 녀석을 혼내줘야지. 도깨비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반을 찾으러 갔다. 그러나 이반은 벌써 밭일을 마치고 숲속에서 나무를 베고 있었다. 이반의 두 형제들이 같이 사는 게 좁으니 살집을 지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었다. 도깨비는 숲속으로 달려가 이반의 나무배기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이반은 옮기기 쉽게 아무것도 없는 빈 땅으로 나무를 쓰러뜨리려고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른 방향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자꾸 다른 나뭇가지에 걸리는 것이었다. 이반은 지렛대로 만들어 여기저기로 방향을 틀어 겨우 나무를 올바른 방향으로 쓰러뜨렸다. 이반은 다른 나무를 베었다. 마찬가지로 가까스로 나무를 쓰러뜨렸다. 세 번째 나무 역시 쉽게 쓰러뜨리기 힘들었다. 이반은 오늘 50그루쯤 베일 생각이었다. 그러나 고작 10그루도 베지 못했는데 날이 어두워졌고 몸도 많이 지쳐있었다. 이반의 몸에서는 마치 숲에서 안개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김이 무럭무럭 났지만 그는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했다. 다시 한 그루를 어렵게 베어 눕혔다. 그러자 힘이 빠지고 등이 쑤시기 시작해서 더 이상 도끼질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도끼를 나무에 내리쳐 박아놓고 자리에 앉아 쉬었다. 도깨비는 이반이 잠잠해진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러면 그렇지. 저놈도 지쳤군. 이젠 나도 좀 쉬어보자. 도깨비는 나뭇가지에 걸터 앉아 기뻐하면서 쉬고 있었다. 그런데 이반은 곧장 일어나서 도끼를 들더니 반대쪽에서 나무를 내리쳤다. 나무는 금세 우지직 소리를 내며 곧바로 쓰러졌다. 워낙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도깨비는 몸을 피할 겨를도 없이 우왕좌왕하다가 쓰러진 나무 밑에 손이 끼고 말았다. 도깨비를 보자 이반은 깜짝 놀랐다. 아니, 이런 고약한 도깨비가 또 나타났군. 아닙니다. 그건 제가 아니에요. 저는 당신의 영 타라스에게 붙어있던 놈입니다. 아무튼 네 놈이 누구든 혼쭐을 내줄 테다. 이반은 도끼를 번쩍 치켜들며 도깨비를 죽이려고 했다. 도깨비는 싹싹 빌며 애원했다. 제발 저를 죽이지 마세요. 무엇이든 할 테니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너는 또 무엇을 할 수 있는데? 저는 당신이 원하는 만큼 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해봐. 도깨비가 말했다. 이 떡갈나무 잎을 두 손으로 비벼 보세요. 그러면 금화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반은 나뭇잎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과연 누런 금화가 후두둑 떨어졌다. 흐흐, 아이들하고 이렇게 놀아주면 좋아하겠다. 도깨비가 말했다. 이제 저를 놓아주시는 거죠? 좋아, 가거라. 이반은 지렛대를 들고 도깨비를 나무 밑에서 빼주었다. 잘 가라. 이반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도깨비는 구멍 하나만 남기고 물속으로 돌이 사라지듯이 땅속으로 꺼져버렸다. 두 형은 집을 지어 따로 살게 되었다. 이반은 밭일을 다 마치자 맥주를 빚고 잔치를 열어 형님들을 초대했다. 그러나 형들은 이반의 초대를 무시하며 이렇게 말했다. 농부들이 벌이는 잔치에 가서 뭐하겠어? 이반은 농부들과 아낙네들을 잔치에 불러 음식을 대접하고 자기도 마셨다. 그리고 술이 거나하게 취하자 춤판이 벌어진 길거리로 나갔다. 이반은 춤을 추던 여자들에게 다가가 자기를 칭찬해주면 신기한 구경거리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여자들은 모두 즐겁게 웃으며 그를 칭찬하고는 빨리 보여달라고 말했다. 잠시만 기다려요. 내가 곧 가져올게요. 이반은 씨앗 바구니를 가지고 숲쪽으로 사라졌다. 여자들은 그 광경을 보고 그저 이반이 또 바보짓을 하나보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잊어버렸다. 잠시 후 이반은 무엇인가를 가득 채운 씨앗 바구니를 들고 돌아왔다. 나누어줄까요? 그래, 줘봐! 이반은 그 말을 한 움큼 쥐어 여자들에게 뿌렸다.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다. 여자들이 서로 그 말을 주우려고 몰려들었던 것이다. 농부들도 앞을 다투어 몰려왔고 그 말을 잡으려고 난장판이 되었다. 이반은 낄낄거리며 이 광경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바람에 어떤 노파는 깔려 죽을 뻔했다. 이런 바보들, 노인이 깔릴 뻔했잖아요. 더 줄 테니 싸우지 말아요. 그는 다시 그 말을 뿌리기 시작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상자에 있는 것을 모두 뿌렸지만 사람들은 더 달라고 난리었다. 이반이 말했다. 이제는 없습니다. 다음에 또 주지요. 자, 이제는 춤을 출까요? 재미있는 노래를 불러봐요. 여자들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노래가 재미없네요. 그럼 어떤 노래가 더 좋겠어요? 내가 보여줄게요. 이반은 그렇게 말하고 헛간으로 가서 호밀단을 들어 알곡을 털어낸 후 세워놓고 흔들면서 말했다. 내 종의 명령이다. 호밀집수만큼 군인이 되어라. 호밀단이 흩어지면서 군인이 되더니 북과 나팔을 불었다. 이반은 군인들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명령하고 그들과 함께 거리로 행진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군인들은 신나게 행진곡을 연주하며 노래를 불렀다. 노래가 끝나자 이반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라와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는 군인들을 데리고 헛간으로 갔다. 이반은 군인들을 원래대로 호밀단으로 만들어 건초더미 위에 던진 후 집으로 돌아와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맏형인 세몬이 이 소문을 듣고 이반을 찾아왔다. 말 좀 해봐라. 도대체 그 군사들을 어디서 끌고 와서 어디로 데려갔냐? 그걸 어디에 쓰려고요? 어디에 쓰다니? 군사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라도 세울 수 있고. 이반은 깜짝 놀랐다. 그럼 진작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원하는 만큼 만들어 드리죠. 이반은 세몬을 헛간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했다. 원하는 대로 만들어 드리겠지만 군인들을 데리고 떠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군인들 때문에 마을의 곡식이 동나고 말 거예요. 세몬이 그러겠다고 약속하자 이반은 군인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이반이 호밀단은 흔들며 중얼거리자 한계중대가 생겼고 한 번 더 흔드니 한계중대가 더 생겼다. 이반은 온 들판을 가득 메울 만큼 많은 군대를 만들어냈다. 어때요? 이제는 됐나요? 세모는 기뻐서 날뛰며 말했다. 됐어. 이만하면 충분하구나. 고맙다, 이반. 뭘요. 더 필요하면 언제든지 오세요. 오밀단도 충분하니 얼마든지 만들어 드릴게요. 세모는 군대를 집합시켜 행렬을 갖추고 전쟁터로 나갔다. 군인인 세모는 떠나자 이번에는 배불뚝이 타라스가 어제의 일을 듣고 찾아왔다. 타라스도 이반에게 간청하기 시작했다. 그 말을 어디서 가져왔냐? 만일 내게 그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있었다면 그걸 미천으로 세상 돈을 다 모았을 텐데. 이반은 깜짝 놀랐다. 그래요? 진작 말씀을 하시지. 형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드릴게요. 형은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나는 세 바구니만 있으면 된다. 알겠어요. 자 숲속으로 가시죠. 말을 준비해야 해요. 무거워서 다 들고 올 수도 없을 테니까요. 두 형제는 숲으로 갔다. 이반은 떡갈나무 잎을 따서 문지르기 시작했다. 금화가 우수수 떨어져 수북이 쌓였다. 이만하면 돼요? 타라스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우선은 이걸로 충분하다. 고맙다 이반. 더 필요해지면 언제든지 오세요. 나뭇잎은 많으니 얼마든지 만들어 드릴게요. 배불뚝이 타라스는 말에다 그 말을 가득 싣고 장사를 하러 떠났다. 이렇게 하여 두 형들은 집을 떠났다. 군인인 세모는 전쟁터로 가서 두 나라를 정복했고 배불뚝이 타라스는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모는 타라스와 만나 어떻게 해서 군대를 얻게 되었는지 말했고 타라스도 어디서 돈을 모으게 되었는지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세모는 타라스에게 말했다. 나는 두 나라를 정복해서 좋기는 한데 늘 돈이 부족해. 군대를 먹여 살리는데 많은 돈이 들거든. 그러자 배불뚝이 타라스가 말했다. 저는 돈은 많이 벌었는데 그걸 지켜줄 사람이 없어서 불안해요. 그때 세모는 말했다. 이반에게 찾아가 보자. 나는 녀석에게 군대를 더 만들어달라고 해서 너에게 줄 테니 너는 그 군대로 돈을 지켜라. 대신 너는 내 군대를 먹여 살릴 돈을 이반한테 받아 내게 주고. 두 형제는 이반을 찾아왔다. 먼저 세모는 말했다. 이반아 아무래도 군대가 좀 모자라는구나. 한두 중대라도 좋으니 군사를 더 만들어다오. 그럴 수 없습니다. 형님에겐 더 이상 군대를 만들어 드리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 전에는 필요할 땐 얼마든지 만들어 주겠다고 말했잖아. 그랬죠.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만들어 드리지 않겠어요. 도대체 왜 그러냐 이 바보 녀석아? 이반이 말했다. 왜냐하면 형님의 군대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길가에 있는 밭을 갈고 있는데 한 부인이 관을 싣고 가면서 통곡을 하더군요. 그래서 누가 죽었느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 부인이 세모네 군대가 전쟁터에서 내 남편을 죽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군대가 노래나 부르는 줄 알았는데 사람을 죽이다니요. 저는 이제 군대를 만들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타라스가 이반에게 금화를 더 만들어 달라고 사정했다. 이반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더 이상 금화도 만들지 않겠어요. 왜 네가 저번에 얼마든지 만들어 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약속은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만들지 않겠어요. 이 바보 녀석아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왜냐하면 형님의 금화가 미하일로프네 암소를 빼앗아갔기 때문이죠. 뭐? 내 금화가 뭘 빼앗았었다고? 미하일로프 집에는 암소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집 아이들은 그 우유를 마시고 컸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아이들이 제게 찾아와서 우유를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 집도 암소가 있잖니? 하고 물었더니 아이들은 다라스의 하인이 찾아와서 엄마에게 금화 세입을 주고 암소를 끌고 가버렸어요. 라고 말했지요. 이제 그 아이들이 먹을 우유가 없는 겁니다. 나는 형님이 금화를 장난감으로 쓸 줄 알았는데 아이들의 암소를 빼앗는 데 썼더군요. 저는 더 이상 형님에게 금화를 만들어 드리지 않겠습니다. 결국 두 형들은 빈손으로 그곳을 떠났다. 돌아가는 길에 새로운 방법을 공리하던 형제는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네가 나에게 군대를 먹여 살릴 돈을 주면 나는 네 재산을 지켜주도록 내 군대의 절반을 줄게. 타라스도 동의했다. 두 형제는 군대와 돈을 절반씩 맞바꾸는 방법으로 힘을 키워 나라 하나씩을 차지하며 각자 왕이 되었고 더욱더 부자가 되었다. 이반은 줄곧 한 집에서 살면서 부모를 모셨고 벙어리 여동생과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반 내 집에 늙은 개가 병들어 죽을 지경이 되었다. 이반은 개가 불쌍해서 배라도 부르게 해줄 생각으로 여동생에게 빵을 얻어 개에게 주었다. 그런데 개가 모자 속에 있던 나무뿌리 한 가닥까지 함께 먹더니 병이 깨끗하게 나와버렸다. 부모들은 깜짝 놀랐다. 어떻게 병든 개를 고쳤느냐. 그러자 이반이 말했다. 저는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는 뿌리를 두 가닥 가지고 있었는데 한 가닥을 이 녀석이 먹어버렸네요. 그 무렵 그 나라의 공주가 병에 걸려 알아누었다. 임금님은 방방곡곡에 방을 붙여 누구든 공주의 병을 고치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릴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총각이라면 사위로 삼겠다고 하였다. 이반이 사는 마을에도 이 소식이 알려졌다. 부모는 이반을 불러놓고 말했다. 너도 소식을 들었지. 너에게 모든 병을 고치는 나무뿌리가 있다고 했으니 가서 공주의 병을 고쳐보아라. 그러면 너는 평생 영화를 누리게 될 게 아니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반은 곧바로 떠날 채비를 했다. 이반의 부모들은 그에게 나들이 옷도 입혀주었다. 이반이 길을 떠나려고 문간을 나섰는데 어떤 손이 굽은 여자 거지가 말을 걸었다. 당신은 무슨 병이든 다 고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발 제 손도 좀 고쳐주세요. 저는 손이 이래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답니다. 그러지요. 이반은 나무뿌리를 꺼내서 여자 거지에게 주며 잘 씹어 삼키라고 말했다. 그러자 여자 거지의 병이 말끔히 나면서 그 자리에서 손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밖에 남지 않은 나무뿌리를 여자 거지에게 주는 바람에 공주를 고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반을 꼬집기 시작했다. 아이고, 거지가 불쌍하다고 나무뿌리를 주워버리면 공주님은 어떻게 아느냐? 이반이 생각해 보니 공주도 마찬가지로 가엾게 생각되었다. 이반은 얼른 말에 수레를 채우고 집을 실은 다음 길을 떠날 준비를 했다. 부모가 물었다. 도대체 지금 어디로 가려는 거냐, 이 바보 녀석아! 공주님을 고쳐드리러 가야죠. 하지만 너에게는 공주님을 고칠 나무뿌리가 없지 않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이반은 이렇게 말하고 궁걸로 향했다. 그런데 이반이 궁궐에 도착해 칭계에 발을 딛자마자 공주의 병이 나아버렸다. 임금님은 크게 기뻐하며 이반을 불러들여 좋은 옷을 입혀주면서 말했다. 그대는 이제부터 짐의 사위로다. 황공하옵니다. 그리하여 그는 공주와 결혼을 했다. 게다가 얼마 후 임금님이 세상을 떠나자 자연스럽게 이반이 임금이 되었다. 이리하여 세 형제 모두 왕이 될 수 있었다. 세 형제는 각자 나라를 다스리며 살았다. 맏형인 군인 세모는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었다. 그는 이반이 집으로 만들어준 군대로 힘을 키워 진짜 군인들을 모집했다. 그는 명령을 내려 열 집마다 한 명씩 강제로 군인을 뽑았는데 그 군인은 키가 커야 하고 살같이이며 얼굴이 잘생겨야 했다. 그는 이렇게 모집한 군인들을 엄격하게 훈련시켰으며 혹시 그에게 대항하는 자가 있으면 이들을 보내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다. 세모네 생활도 매우 풍요로웠다. 그가 생각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당장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명령만 내리면 군대가 쳐들어가서 무엇이든 빼앗아 왔기 때문이었다. 배불뚝이 타라스도 큰 부자가 되었다. 그는 이반에게 얻은 돈을 미천으로 큰 재산을 모았다. 그는 자기 돈은 꽁꽁 숨겨두고 교묘한 법을 만들어 백성들로부터 돈을 뜯어냈다. 인두세, 주세, 결혼세, 장례세, 통행세, 거마세뿐 아니라 신발세, 양말세, 복장세에 이르기까지 고안할 수 있는 온갖 세금을 다 물렸다. 돈이 없는 백성들은 세금 대신 무엇이든 갖다 바쳐야 했고 그것마저도 없으면 강제 노동을 해야 했다. 바보 이반의 생활도 나쁘진 않았다. 장인의 장례가 끝나자 그는 임금의 복장을 벗어 왕비의 옷장에 넣어두고 다시 삼배 옷에 집신을 신고 일을 시작했다. 도무지 따분해서 못 견디겠어. 일을 안 하니 배만 자꾸 나오고 입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아. 이반은 그의 부모와 벙어리 여동생을 불러와서 옛날처럼 다시 일을 시작했다. 그러자 신하들이 몰려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임금인데 왜 일을 하십니까? 임금도 먹어야 살 거 아닌가? 어느 날은 대신이 들어와 이렇게 말했다. 신하들에게 봉급으로 줄 돈이 없습니다. 알 수 없지. 돈이 없다고 그대로 말하시오. 그러면 신하들은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라 일은 안 해도 좋소. 그들은 결국 자유롭게 자기 일을 하게 될 테니까 걸음이나 가져오라고 하시오. 아마 걸음은 많이 만들어 놓았을 거요. 백성들이 이반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찾아왔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이놈이 내 돈을 훔쳤습니다. 그러자 이반이 말했다. 이반의 기이한 행동을 보고 사람들은 그가 바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왕비도 이반에게 말했다. 이반의 아내는 생각의 생각을 거듭한 끝에 남편이 바보인 만큼 자신도 바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결심했다. 내가 어찌 남편의 뜻을 거스를 수 있겠어. 바늘이 가는 대로 실이 따라가는 게 맞지. 그녀도 왕비의 옷을 벗어 옷장 속에 넣어두고 벙어리 처녀에게 농사일을 배우러 갔다. 이를 다 배운 다음 남편을 돕기 시작했다. 이반의 나라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모두 떠나버렸다. 남은 사람들은 모두 바보들 뿐이었고 그들은 돈이란 걸 가지고 있지 않았다. 모두들 스스로 혹은 서로서로 도우며 일을 해서 먹고 살았다. 큰 도깨비는 작은 도깨비들이 어떻게 새 형제를 파멸시켰는지 알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지만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래서 어찌된 까닭인지 알아볼 양으로 직접 나서서 이곳저곳 찾아다녀보았지만 발견한 것은 구멍 세 개뿐이었다. 아무래도 실패한 모양이군. 그렇다면 내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지. 큰 도깨비는 이반 형제를 찾아갔으나 그들은 이미 옛날에 살던 곳에는 없었다. 그는 세 형제를 각기 다른 곳에서 찾아냈다. 셋은 모두 건재했고 각자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 큰 도깨비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큰 도깨비는 먼저 장군으로 위장하고 군인은 세문의 나라로 찾아갔다. 왕께서는 훌륭한 군인이라고 들었습니다. 저 또한 군대와 전쟁에 대해선 익힘 바가 있사오니 전하를 섬기고자 합니다. 세문은 그와 다방면으로 대화를 나눈 후 그를 직속 장군으로 삼아 곁에 두기로 결정했다. 새로 기용된 장군은 강력한 군대를 만드는 방법을 세문 왕에게 건의하기 시작했다. 첫째로 더 많은 군사를 모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에는 편안하게만 지내려는 백성이 너무 많아질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징집해야 합니다. 그러면 배하의 군대는 예전보다 다섯배나 커질 것입니다. 둘째로 최신식 무기를 만드십시오. 소인은 마치 콩알을 사방으로 뿌린 듯이 단번에 백발의 총알이 나가는 소총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나 태워버릴 수 있는 대포도 만들겠습니다. 이 대포는 사람이나 성 가릴 것 없이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말 것이옵니다. 세문은 장군의 말대로 온 나라의 젊은이들을 모두 군대로 끌어들였고 공장을 세워 신식 소총과 대포를 만들었다. 그리고 곧장 이웃나라로 쳐들어갔다.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세문은 적군을 향해 총포를 퍼부으라고 명령하여 단번에 절반을 불태워버렸다. 이웃나라 임금은 곧 항복하면서 자기 나라를 세문에게 바쳤다. 세문은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이제는 인도를 정복해야겠다. 전쟁 소식을 알고 있던 인도왕은 세문의 전술 전략을 완전히 파악한 후 자기 나름의 계략을 덧붙였다. 인도왕은 젊은 청년뿐만 아니라 처녀들까지 모조리 군사로 뽑았다. 그 결과 인도의 군대는 세문의 군대보다 훨씬 더 커졌다. 또한 인도왕은 세문이 가지고 있는 소총과 대포를 만드는 법을 이미 습득했을 뿐 아니라 공중을 날아다니며 폭탄을 투하하는 방법까지 고안해냈다. 세문은 인도로 쳐들어갔다. 지난번 전쟁처럼 쉽게 이길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좋은 날이라고 해도 언제까지 날카로운 건 아니었다. 인도왕은 세문 군대가 사정권 안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여군들을 공중으로 뛰어보내 하늘에서 폭탄을 떨어뜨렸다. 여군들은 마치 진딧물에다 약을 뿌리듯이 공중에서 세문의 군대에 폭탄을 퍼붓기 시작했다. 세문의 군대는 혼비백산하여 뿔뿔이 흩어졌고 나라를 빼앗긴 세문만 간신히 도망쳐 나왔다. 세문을 해치운 큰 도깨비는 다음으로 타라스의 나라로 갔다. 그는 상인으로 변장하여 타라스의 나라에 자리를 잡고 모든 물건을 비싼 값으로 사주자 온 백성들은 돈을 벌기 위해 몰려들었다. 돈이 생긴 백성들은 그동안 타라스에게 빚진 돈을 모두 갚았고 새로 내야 할 세금도 기한 내 모두 바쳤다. 타라스는 매우 기뻐하며 상인을 칭찬했다. 세금이 잘 거쳐 재산이 더욱더 늘어나자 타라스는 새로운 궁전을 지을 계획을 세웠다. 타라스는 궁전을 지을 목재와 도우를 나르면 비싼 품삭스를 주겠노라고 백성들에게 알렸다. 그는 백성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예전처럼 몰려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백성들은 목재며 도우를 모두 그 상인에게 팔아버렸고 일꾼들도 그 사람 곁에서만 일했다. 타라스는 할 수 없이 품삭스를 대폭 올렸지만 상인은 더 많은 돈을 뿌렸다. 타라스도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상인이 그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궁전공사는 중단되고 말았다. 타라스는 또한 정원을 만들겠다고 마음 먹고 가을쯤에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고 모두들 상인의 연못 파는 일에 몰려들었다. 겨울이 오자 타라스는 새로운 모피코트를 만들기 위해 신하에게 검은 단비 가죽을 사오라고 명령했지만 신하가 빈손으로 돌아와 이렇게 말했다. 아이고 그 상인이 모조리 사버려서 가죽을 구할 수 없었사옵니다. 그자는 비싼 값으로 검은 단비 가죽을 사들여 양탄자를 만들었다고 하옵니다. 타라스는 종마가 필요해서 구해오라고 명령했더니 신하가 돌아와서 말하기를 좋은 말들은 모두 그자에게 있으며 그 말들은 상인의 연못을 채울 물을 나르고 있다고 말했다. 모든 백성은 타라스가 아니라 상인의 일만 했으며 그렇게 번 돈으로 임금에게 세금을 냈다. 그리하여 임금은 돈이 남아도라 간수할 곳이 없을 정도였지만 생활은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임금은 이제 어떤 계획도 세울 수가 없었고 오히려 당장 살아갈 방도를 찾아야 했다. 급기야 유리사들도 하인들도 마부도 모두 떠나 상인 쪽으로 가기 시작했고 식량까지 떨어져 버렸다. 타라스는 매우 화가 나서 상인을 나라 밖으로 추방해버렸다. 그러나 상인은 국경에 자리를 잡고 똑같은 일을 계속했으므로 백성들은 여전히 임금에게 오지 않고 그에게 몰려갔다. 이제 타라스의 사정은 매우 심각해져서 며칠씩 굶기도 했다. 심지어 상인은 이제 왕비까지 사려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타라스는 주눅이 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전정긍긍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군인인 세문이 타라스를 찾아왔다. 날 좀 도하다오. 나는 인도 왕에게 패배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단다. 그러자 배불뚝이 타라스가 말했다. 나도 벌써 이틀째 굶고 있어요. 큰 도깨비는 두 형제를 망쳐놓고 이번에는 이반의 나라로 갔다. 장수로 둔갑한 큰 도깨비는 이반에게 찾아가 군대를 만들라고 권했다. 군대가 없는 임금은 재통이 서지 않습니다. 명령만 내리시면 당장 훌륭한 군대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반이 말했다. 좋소. 한 번 만들어 보시오. 그리고 군인들이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도록 훈련시키세요. 오랜만에 군인들의 노래를 듣고 싶군요. 큰 도깨비는 이반의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병사를 모집했다. 군대에 지원하는 자에게는 모두 보드카 한 병과 빨간 모자를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바보들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술은 우리에게도 많아. 직접 만드니까 말이야. 아, 그리고 모자도 필요하면 여자들이 만들어준다고. 알록달록한 것이든 레이스가 달린 것이든지 말이야. 지원자가 한 명도 없자 큰 도깨비는 이반을 찾아가 다른 방법을 쓰겠다고 말했다. 이 나라의 바보들은 스스로 군인이 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강제로 모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보시오. 큰 도깨비는 백성들이 모두 군인이 되어야 하며 만약 명령을 거역하는 자는 임금께서 사형을 내릴 것이라고 언포를 놓았다. 바보들은 장군에게 몰려가 이렇게 말했다. 군대에 지원하지 않으면 사형을 내린다고 했는데 그럼 군대에 지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군대에 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자 바보들이 체념한 듯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군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 차라리 집에서 죽는 게 나을 테니까요. 정말 바보 같은 놈들이구나. 군인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죽는 건 아니지만 명령을 어기면 이반 왕에게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바보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이반 왕에게 달려갔다. 장군이 우리들에게 모두 군인이 되라고 명령했습니다. 군대에 가면 죽을지 살지는 모르지만 나가지 않으면 이반 왕께서 우리를 사형에 처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그게 사실이옵니까? 이반은 껄껄 웃었다. 어떻게 나 혼자서 그대들을 전부 죽일 수 있겠느냐? 내가 바보가 아니었다면 그대들에게 잘 설명해 주련만 나도 뭐가 뭔지 몰라 답답할 뿐이다. 그러면 우리들은 군대에 나가지 않겠습니다요? 그래 군대에 안 나가도 좋다. 바보들은 장군에게 가서 군인이 되지 않겠다고 말했다. 큰 도깨비는 일이 전혀 풀리지 않자 이웃 나라의 타락한 왕에게 가서 아참하며 싸움을 부추겼다. 이반 왕을 정복할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 나라에 돈은 없지만 곡식이나 가축은 아주 많답니다. 타락한 왕은 군사를 크게 모으고 총과 대포를 준비해 이반의 나라로 쳐들어갔다. 백성들이 이반에게 달려가 말했다. 임금님 타락한 왕이 쳐들어옵니다. 그래? 그럼 뭐 그냥 놔둬. 타락한 왕은 먼저 선발대를 파견해 이반의 군대의 움직임을 살펴보았다. 척후병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지만 군대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어딘가에 숨어있다가 기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며칠을 살펴보았으나 군대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싸우려고 해도 싸울 상대가 없었던 것이다. 타락한 왕은 군대를 보내 마을을 점령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군인들을 바라만 볼 뿐이었다. 군대는 바보들에게서 곡식이나 가축을 약탈했지만 바보들은 무엇이나 거리낌 없이 흔쾌히 내주었고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방어하지 않았다. 군인들이 다른 마을로 가보았으나 거기도 마찬가지였다. 군인들은 그날도 다음 날도 여러 마을을 돌아다녀보았지만 마찬가지였다. 있는 것은 다 내주었고 어느 한 사람도 애써 자기를 지키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을로 와서 자기들과 함께 살자고 권유했다. 그 나라가 살기 곤란하면 우리 나라에 와요. 같이 삽시다. 백성들은 모두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살았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아등바등하며 살지 않았으며 오히려 서로를 도와가며 살았다. 군인들은 전의를 상실하여 타락한 왕에게 가서 말했다. 우리들은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을 다른 나라로 보내 주십시오. 전쟁다운 전쟁이면 좋겠는데 이건 무엇이옵니까? 마치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무참히 죽이는 것 같아 이 나라에서는 더 이상 싸울 수 없사옵니다. 타락한 왕은 화가 치밀어 군대에게 명령했다.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둘 쑤셔놓고 집과 곡식을 불사르고 가축들을 죽여버려라. 만일 내 명령을 따르지 않는 놈이 있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처벌할 것이다. 군사들은 겁이 나서 나라를 돌아다니며 왕의 명령대로 실행하기 시작했다. 집이나 곡식을 불태우고 가축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다. 그래도 바보들은 스스로를 지키려 하지 않았고 다만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울었다. 무엇 때문에 당신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까? 어째서 우리 재산을 못 쓰게 만드는 겁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그냥 가져가면 되지 않습니까? 군인들은 양심의 가책 때문에 몹시 우울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윽고 군대는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큰 도깨비는 이반의 나라를 떠나버렸다. 군대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반을 괴롭힐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대신 큰 도깨비는 다시 말숙한 신사로 위장하여 이반의 나라로 들어왔다. 배불뚝이 타라스처럼 돈으로 괴롭혀볼 생각이었다. 저는 당신에게 도움이 될 훌륭한 지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제가 이 나라에서 집을 짓는 장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이 나라에서 사십시오. 다음날 신사는 금화가 들어있는 커다란 자루와 종이를 가지고 황장에 나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돼지처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도면처럼 제 집을 지어주세요. 내가 지시하는 대로 일을 하면 그 대가로 이 금화를 드리겠습니다. 신사가 금화를 보여주자 바보들은 모두 놀라고 말았다. 지금까지 그들은 돈이란 것을 가져본 적이 없었고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물물교환을 했으며 노동력이 필요하면 푸마시로 해결해왔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금화에 반했다. 그거 참 좋다. 아주 재미있는 물건이야. 백성들은 너도나도 금화를 얻기 위해 물건을 팔거나 집 짓는 일을 했다. 큰 도깨비는 타라스의 나라에서 했던 것처럼 누렁 금화를 마구 뿌려대기 시작했다. 큰 도깨비는 속으로 쾌제를 불렀다. 일이 아주 쉽게 풀리는구나. 바보 이반은 타라스처럼 망하겠지. 녀석은 절대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야. 그런데 바보들은 금화를 가지고 여자들에게 목걸이를 만들어주거나 머리 장식으로 썼으며 아이들까지 금화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다. 게다가 그들에게 많은 금화가 생기자 더 이상 얻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신사의 궁궐 같은 집은 아직 절반도 지어지지 않았고 곡식과 가축도 채 1년분을 모으지 못했다. 그래서 신사는 일을 하러 오거나 음식이나 가축을 가지러 오거나 아무 물건이나 가져와도 많은 금화를 주겠다고 말했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가끔 아이들이 달걀을 가져와서 금화를 바꾸어가는 정도였기에 먹을 것마저 부족하게 된 신사는 먹을거리를 사려고 마을 안을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어느 집으로 들어가 암탈글 사려고 금화를 내밀었지만 여주인은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우리 집에도 그런 것은 많아요. 이번에는 혼자 사는 어부의 집에 들러 생선을 살 양으로 금화를 내밀었다. 신사 양반 우리 집에 그걸 가지고 놀 아이들은 없답니다. 게다가 모두들 귀한 물건이라고 하기에 나도 세 개나 가지고 있지요. 빵을 사려고 농부의 집에 들러 금화를 내밀었지만 역시 받지 않았다. 우리 집에도 금화는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빵을 달라시면 좀 드리지요. 잠깐 기다려요. 빵을 좀 잘라올 테니. 큰 도깨비는 침까지 뱉고는 농부의 집에서 재빠르게 도망쳤다. 예수의 이름으로 먹을 것을 구한다는 건 도깨비로선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큰 도깨비는 아무것도 얻질 못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금화를 원하지도 않았고 그런 만큼 금화를 받고 무언가를 팔려고도 하지 않았다. 대신 다들 이렇게 말했다. 금화 말고 뭔가 다른 걸 가지고 오든지 와서 일을 해요.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적선을 하든지. 그러나 큰 도깨비는 금화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더군다나 일하기는 더욱 싫었으며 그렇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동량을 할 수도 없었다. 큰 도깨비는 화가 나서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살 수 있고 어떤 일꾼이든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데 왜 그 말을 더 가질 생각을 안 하느냐 말이야. 그러나 바보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정말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 나라에선 계산도 필요 없고 세금도 필요 없는데 그까지 돈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큰 도깨비는 저녁도 굶은 채 잠자리에 들었다. 이 일이 입안의 귀에 들어갔다. 백성들이 그에게 찾아와 이렇게 물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어느 날 우리 마을에 말숙한 신사가 찾아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신사는 맛있는 음식과 술을 좋아하고 깨끗한 옷만 즐겨 입으면서 도통 일을 할 생각을 안 합니다. 더구나 동량도 할 줄 모르는지 그저 금화만 내놓습니다. 그 말을 처음 봤을 때는 우리 모두 그 신사에게 무엇이든지 다 가져다 두었지만 이제 금화가 있으니 아무도 무언가를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신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굶어 죽지는 말아야 할 텐데요. 입안은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 굶어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어쨌든 먹여 살려야 한다. 그러니 양치는 목자처럼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얻어먹게 하여라. 큰 도깨비는 할 수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얻어먹어야 했다. 어느덧 입안의 궁궐에 들어갈 차례가 되었다. 큰 도깨비가 점심을 얻어먹으러 갔더니 때마침 벙어리 여동생이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일도 하지 않고 구걸하러 온 게으름뱅이들에게 많이 속아왔다. 게으름뱅이는 식사 때가 되면 가장 먼저 달려와서 그녀의 맛있는 음식을 염치 없이 먹어치우곤 했다. 그래서 벙어리 여동생은 손만 보고도 게으름뱅이를 가려낼 수 있었다. 이 일을 많이 해서 손에 못이 박힌 사람은 식탁에 앉을 수 있지만 굳은 살이 생기지 않은 사람은 먹고 남은 찌꺼기를 주기로 되어 있었다. 큰 도깨비가 식탁에 앉자 벙어리 처녀는 슬쩍 그의 손을 들여다보았다. 물론 못이 박히지 않은 손이었다. 손은 고운 데다가 손톱까지 자라 있었다. 벙어리 여동생은 그에게 무엇이라고 소리치더니 도깨비를 식탁에서 끌어내렸다. 그러자 입안의 아내가 도깨비에게 말했다. 화내지 마세요. 우리 아가씨는 손에 못이 박히지 않은 사람은 식탁에 앉히지 않으니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것을 드릴게요. 큰 도깨비는 궁궐에서 자기에게 돼지 먹이 같은 걸 먹이려 했다는 생각이 매우 화가 났다. 큰 도깨비는 입안에게 달려가 따졌다. 베아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꼭 손으로만 일을 해야 한다는 바보 같은 법률이라도 있나 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리한 사람들은 무엇으로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자 입안은 말했다. 글쎄 우리는 바보라서 그런 건 잘 모르지요. 아무튼 우리들은 모두 이 두 손으로 직접 일을 합니다만 그것 보십시오. 그건 여러분들이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머리로 일을 하는 건지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머리로 일하는 편이 훨씬 이롭다는 사실을요. 이반은 놀라며 말했다. 아, 그래서 우리를 바보라고 부르는군요. 큰 도깨비는 덧붙여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머리로 일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손에 못이 박히지 않았다고 음식도 주지 않지만 그건 머리로 일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머리가 깨지는 것처럼 힘들답니다. 이반은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그렇게 힘들게 자신을 괴롭히면서까지 머리로 일을 하는 거요? 그냥 쉽게 손으로 일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자 도깨비가 말했다. 제가 자신을 괴롭히면서 머리로 일하는 것은 어리석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바보로 남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머리로 일하는 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반은 감탄하며 말했다. 고맙소. 꼭 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손이 지치면 머리로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을 말이오. 큰 도깨비는 그것을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했고 이반은 온 나라에 이 소식을 알렸다. 훌륭한 신사가 여러분에게 머리로 일하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손보다 머리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니 모두들 나와서 배우도록 하라. 이반은 높은 막루를 만들고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었다. 이반은 백성들이 신사를 잘 볼 수 있도록 막루 꼭대기로 안내했다. 신사는 막루 위에서 떠들어댔다. 바보 백성들은 신사가 손을 쓰지 않고 머리로 일하는 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줄 알고 몰려들었다. 그러나 큰 도깨비는 어떻게 하면 일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지 말로만 가르칠 뿐이었다. 바보들은 뭐가 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지루해진 백성들은 하나 둘씩 각자의 일자리로 돌아가 버렸다. 하지만 큰 도깨비는 하루 종일 막루 위에서 떠들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큰 도깨비는 매우 배가 고팠다. 그러나 바보들은 그에게 빵을 가져다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손보다 머리로 훨씬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면 자기가 먹을 빵쯤은 쉽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큰 도깨비는 그 다음 날도 막루 위에 서서 줄곧 짓거려댔다. 그러나 사람들은 가까이 다가와 잠시 듣다가 이내 흩어져 버렸다. 이반은 종종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래 그 신사는 머리로 일을 하고 있어? 아직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떠들어대기만 할 뿐이옵니다. 연설이 계속되던 어느 날 큰 도깨비는 지쳐서 쓰러지면서 금한 기둥에 머리를 들이받고 말았다. 바보 하나가 그것을 보고 이반의 아내에게 알렸고 이반의 아내는 들에 있는 이반에게 달려가 말했다. 어서 구경하러 가봅시다. 드디어 신사가 머리로 일을 하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그게 정말이오? 이반은 말을 몰아 막루로 달려갔다. 막루에 다다르자 큰 도깨비는 굶주림에 지쳐 비틀거리면서 기둥에 머리를 찍고 있었다. 이반이 막루에 다가갔을 때 큰 도깨비는 계단 쪽으로 쓰러지며 머리로 사다리를 한 계단씩 요란스럽게 박으며 굴러떨어지고 있었다. 이반은 뭔가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 언젠가 신사가 머리가 쪼개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니 과연 정말이구나. 그런데 아무리 봐도 손으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 보이는데? 사다리를 따라 굴러떨어지던 큰 도깨비는 결국 땅바닥에 머리를 박고 말았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살펴보려고 이반은 신사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그 순간 땅바닥이 쫙 갈라지더니 큰 도깨비는 그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구멍만 한 개 남았을 뿐이다. 이반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이런, 또 그 도깨비 녀석이었구나. 그 조그만 놈들 애비인가? 그리하여 도깨비는 모두 사라졌고 이반의 나라는 아무 문제 없이 평화를 지켰다. 소문을 들은 다른 나라의 온갖 백성들도 이반의 나라로 몰려들었다. 두 형들이 이반을 찾아오자 이반은 기꺼이 그들을 받아주었다. 또한 그 누구든 찾아와서 우리들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이반은 늘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하시오. 이곳에 와서 사시오. 여기는 무엇이든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나라에는 단 하나의 관습이 있었으니 손에 못이 박힌 자는 식탁에 앉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남들이 먹다 남은 찌꺼기를 먹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잘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안나가 읽어주는 세계명작 이야기 중 바보 2반이었습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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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